대관절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도 알 수가 없네, 사령관. 하지만 자네도 보다시피 이것도 꽤 살만한 곳인 것 같은데. 알아 안다고. 캐나다는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곳이지. 자, 이만 본런으로 들어가지. 중위가 상황을 설명해 줄 것이예요. 방금 블라디미르가 시카고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일 가까운 병력은 미시건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정보부에선 호수를 가로질러 상륙자초를 펼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은 있는 법이니까요. 핵랩입니다, 사령관. 전투지휘소 준비 중. 스탠바이. 사령관 아카. 구축함은 아군 해상 전략의 핵심을 이룹니다. 어떤 해상 유닛도 구축함의 눈을 피해 원격 지휘장치 접속 완료. 함정 준비 끝. 잘 보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우승a. 전투지휘소 준비 중. 전투지휘소 준비 중. 전투지휘소 시작하는 이후에는 반성 비용이 적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투지휘소에 대한복지 1라운드의 사령관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전투지휘소에서 반성 비용이 적당하시고요. 전투지휘소 포기위소를 만약에 없어주십시에요. 전투지휘소에는 반성 비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만 원격 있는 데이 쓰여 있습니다. 전투지휘소에서 팀장에 있는 도두에 모재 중. 목표 달성. 목표 달성. 유발한 전투 위치에 진정하십시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통신이 들어옵니다 사령관, 방금 시카고의 지역에서의 소련군의 동태에 관한 정보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이급 증폭기입니다 이게 작동하면 워싱턴에서 벌어졌던 일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보고입니다 카빌 장국에서는 사령관께서 이걸 찾아내 파괴하기를 바라십니다 기 ninth 공격은 사령관과의 그러나 그것을 가진 이는 우리의 탑이로 대체 위기에 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사령관에서 등장하고 싶은 보컬이 덜해냈습니다 사령관에서 발전하고자 수행 공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령관에서 등장하고자 수행 공격을 지켜주긴 게 좋습니다 사령관에서 발전하고자 수행 공격을 지키지 않고 생활할 것입니다 사령관에서 유대화 목격을 지켜주시고 자리에 대한 기两рон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령관에서의क에 출력을 지켜주시겠어요 사령관에서 적은 경력이 정발이 정해져 나 reversed 4편에서 확대하였습니다 목표 2,2천 9시에서 제3차선을 시작했습니다. 목표 2,2천 3,2천 4,1천 4,1천 5시에서 제5차선을 오십시오! 목표 2,4천 5시에서 제5차선을 내셔겠습니다! 목표 1, 기간이 되었습니다. 적극적 이루어지고 있다!! 목표 1, 기간이 도움드라! 목표 1, 기간이 도움드라! 목표 1, 기간이 도움드라! 목표 1, 침투자 2, 기간이 도움드라! 목표 1, 기간이 도움드라! 오 waking up, 공격을 무릎었다! Window, 미진아 asma. 목표 1, 기간이 도움드라!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용량 Kellner 웹싱털 남중 9점을 정렬 1차 목표 달성 통신이 들어옵니다 사령관, 논들은 공격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훌륭해요 주새끼 같은 미국 놈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건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주새끼처럼 아무 곳이나 침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게임은 이미 끝났어 난 지금 네가 구했다고 생각하는 도시에 있어 사이킥 증폭기를 부셔버렸으니 이제 이 도시는 쓸모가 없게 돼서 위대한 어머니, 러시아의 힘을 보여줘봐 미션 성공